어디간다 오는거지? 현준이 선생님의 AN19 공부하라는데 하나도 안했어잉? 네? 아 맞네 피아노만 간대 안녕히 계세요 안된다니까 나 울거다 울어 울어라 울어 안돼 실만하면 안돼요? 그런게 어딨어 너희 지금 오늘 말하기 테스트했는 꼬라지를 봐라 얘는 어떤 소리? 펜 그렇죠? 펜 오케이 안된다니까 얘는? 뱃 뱃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됐지? 딱 한 문제만 풀고 갈게 뱃 그럼 이러면 뭐가 될까? 한 문제만 풀고 갈게 그렇지 뱃 안돼 패드 패드 얘는? 잘 눌러봐요 펜 그렇지 안 눌러면 그냥 패드만 하고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됐지? 알겠죠? 패드만 하고 물게요 엔 그렇지 이가 내는 세가의 소리 그렇지 오우 뱃준이 잘해 오케이 오케이 뱃준아 이번에 파닉스 떼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뭐 지나가는 차에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이런거 막 읽.. 차에 이름 막 써 있잖아 그치 차에 이런 뭐 이런 이름 막 써 있잖아 그렇지 Fin 그럼 읽을 수 있으면.. 재미 없겠지 그렇지 재미 없겠지 허헣헣 uhh 이건 뭘까 차이름 이건 한국사람들이 아반테라고 부르는 차이름이 아반테라고 불러야 되니까 얘는 차이름 뭘까 쏘 나 타라고 불러 알겠습니까? 이런 차도 있어 차는 별로 관심이 없나 연준이? 공룡은 관심이 있어요? 게임은 관심이 있어요? 게임 친구랑 같이 하고싶으면 뭐 눌러야돼? 이거 눌러야지 그치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 이거 조인 조인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이건 스타트 네 스타트 시작 그치 이건 뭘까 이거는 스탑 스탑 음 멈추는거지 이거 게임에는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친구들 뭐 이렇게 게임 많이 한다던데 원래는 19세인데 이게 막 하는데 이거 배틀그라운드 잖아 배그 배그 이름이 있어 편집이 배틀그라운드 해? 이게 배틀그라운드 야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배틀그라운드 읽을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자 마지막 글자 b야 d야 d d d d 그러면 합쳐서 얘가 무슨 소리 될까 슬랍 뭐라고요 슬랍 슬랍 됐습니까 오케이 너도 곧 끝나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레드 레드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매트 뭐라고요 매트 넌 아 넷 ok 잿 잿 잿 잿 잿 식 잿 잿 배드 잿 헛 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좀 밀려 밀려 이제 계속 좀 하믄인데 미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.